1루수 라모스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 3루에 들어가는 로베르토 라모스 그렇게 멀리 갈 것 같지 않았던 타구가 답장 최상대로 어려웠었고요 긴 타구를 천천히 가면서 점포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거든요 순간적인 파워를 뽑아내고 있고 높게 띄웠습니다 빗겨 맞은 타구, 뒤로 쫓아갑니다 박승욱, 우익수, 로한스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타구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닝 라모스 딱히 깔렸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에 아웃입니다 LG 퀸이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또 다른 타이밍을 지켜내는